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밖에 앉아있다가 김민아가 요새 안 보이대요? 이랬더니 선생님이 전화해보세요. 이러더라고요. 얘기 끝. 그래서 이렇게 됐다. 시사논평을 좀 추가할 때가 되기도 되어서 말이죠. 새로 소개할 게 없잖아요. 금방 만납시다. 그것을 알기 싫다는 노동 친화적 인자양성소 퍼펙트25전화영어 예비만과 태화의 안전을 생각하는 빅그린. 해결의 실마리 데일리라이트 맥주오모 비오틴.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디바이스 한국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카렌듈라코 추출물 65%. 살리실릭애씨드 6가지 뿌리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빅그린. 중지성용 탈모샴푸. 빅그린 카렌듈라.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효모? 뭐야! 그건 머리에...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효모. 펴서, 접어서, 눕혀서, 뒤집어서. 태블릿처럼, 때로는 메모장처럼. 세상에 없던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요가 시리즈. 실천하는 당신을 위한 노트북입니다. 레노버. for those who do. 퍼펙트 25 전화 영어 퍼펙트 25 전화 영어 매일매일 25분 통화해봐요 퍼펙트 25 퍼펙트 25 광고 시간 나를 위한 가장 완벽한 25분, 퍼펙트 25 전화 영어입니다. 이런 류의 서비스를 제일 고민하시는 이유는 시작하고 금세 포기할까죠? 매우 그렇습니다. 뽕을 못 뽑을까봐. 체육관 6개월 등록하기 직전 마음 그렇죠. 좋은 습관은 뭐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나약해지시더라도 수강료를 모두 잃는 건 아니다. 보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헌불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퍼펙트 25는 교육청에 등록된 평생교육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침을 따르는데요. 총 수업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 환불을 요청하면 나머지 3분의 2는 환불이 됩니다. 그렇답니다. 3분의 2면 상당한 비율이죠? 네.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일보 1년 구독에 환불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조선일보가 계속 들어오는 이유는 제가 돈을 내기 때문이 아니라 권조가 옛날에 등록했는데 그렇죠. 취준생일 시절 등록해놨기 때문이죠. 그만 1년을 해버려가지고 환불을 못 받기 때문이랍니다. 네. 3분의 2를 안 해줍니다. 하지만 퍼펙트 25는 해드린다고요? 총 수업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2분의 1 반을 환불을 해드리고요. 그렇다고 하고요. 네. 반 이상을 들으시면 환불이 안됩니다. 다음은 퍼펙트 25가 만들어낸 자체 규정인데요. 수강을 시작하고 일주일까지 들어보고 아 좀 아닌 것 같다. 안 맞는다. 싶으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5회 내로 환불이 완전히 된댑니다. 그렇습니다. 일주일 안에 환불해달라는 수강생에게 얼굴을 붉힌 적이 있는가? 속으로 욕한 적이 있는가? 퍼펙트 25 사장님께 여쭤봤다는데요. 수줍은 미소와 함께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뭘 말하기 전에도 수줍은 미소를 지으시는 분이긴 한데 화를 거의 안 내요. 고객한테. 그러니 모두 마음 편하게 일단 수강을 해보시고 추후 판단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건 시작이 반이잖아요. 원래 해놓고 보고 습관이 되면 또 계속 하시게 됩니다. 네. 의외로 전화영어는 빨리 늘고요. 보고에 의하면 일주일 내에 환불을 요청한 사례는 거의 없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수업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니까 믿고 한번 수강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퍼펙트 25 전화영어입니다. 양산형 시사 논평 시사 아저씨 문다 건조에디터 우리 회사가 청사 10주년이잖아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방송한 지 12년 됐고 사람은 늙어가고 방송은 맨날 지속됩니다. 일 때문에 미디어를 계속 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보던 얼굴들을 계속 봅니다. 지난 2년 동안 유튜브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를 김민하의 벽에 가두었습니다. 사방이 다 김민하입니다. MBC를 틀어도 김민하. YTN을 틀어도 김민하. 한겨레를 틀어도 김민하. 저한테는 선택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뭘 틀어도 김민하였어요. 이상하다. 구글이 내 연락처를 뒤졌나. 아무튼 이를 통해서 시사일씨가 얼마나 바쁜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요새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이때다. 저 방송쟁이들이 김민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김민하의 알고리즘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냥 더 떠들게 둬야 된다. 시사일씨. 시간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 네. 질문을 하고 답을 길게 듣다가 제가 가끔 시비를 거는 시사일씨 문답 시간입니다. 시사일씨가 돌아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지 못한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인데 뭐 잘 지낼 수가 있나요? 오 유튜브 기본 답변. 아니 유튜브 여사가 아니고. 잘 배웠어. 우리는 유튜브도 아니잖아. 유튜브여서가 아니고 내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 뭐 어떡합니까 내가 그러면. 하긴 그래요. 아니 쟤 이걸 뭐 라디오 방송 같은데 나갔었잖아요 계속. 응. 근데 이제 KBS 뭐 MBC 맞다 KBS 나갔지. 그런데 이제 사실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내부에 이제 보수적인 노조나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해요. 응. 자기네 회사의 방송이 어떻다. 근데 야 이런 이런 좌파들이 있느냐라면서 이제 비난을 막 비난 모니터링 보고서를 막 씁니다. 응. 그럼 이제 그런 모니터링 보고서를 뭐 쓸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근데 그런 모니터링 보고서를 맨날 쓰고 게시판에 올리고 하는 거를 모아서 이제 표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자기들의 자기들의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이 편향되어 있느냐 지금 출연진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느냐에 대한 표를 만들어가지고 확실한 국민의힘 편은 이름을 빨간색 칠을 해놨습니다. 이름에 빨간색 칠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빨간색 칠을 한 다음 자기네 편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은 파란색 칠을 해놨어요. 그리고 애매한 사람은 까만색 칠을 했습니다. 그렇죠. 확실하네요. 그렇죠. 내 이름은 파란색 칠이 돼 있었어요. 이야. 그리고 웃긴 거는 김민하 인생 첫 파란색이에요. 분명히 보수 인사인데 예를 들면은 장모평론가 이런 분들 있어요. 네. 이런 분들 이제 뭐 물론 가짜 보수다. 위장 보수다. 막 이런 비난도 받지만 자타칭 보수 평론가인데 그 표에 하면 까만색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런 표를 만들어가지고는 막 또 이렇게 우리 회사의 방송이 편향적입니다. 이거를 이제 또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부에서 뭐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국회로 갔습니다. 국회로 가서 국회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막 들고 흔들면서 이 좌파들이 방송을 장악했다. 지금은 국회에 안 계시죠? 그렇죠. 그분은 국회가 없는데 아무튼 뭐 이러기 시작하더니 이게 이제 뭐 사장이 바뀌고 뭐 이러면서 마치 이제 파란색 칠한 사람들은 이 사장이 바뀐 공영방송에서는 나오면 안 되는 사람처럼 됐어요. 그래서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 KBS에서는 됐고 그 다음에 옆 동네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MBC 같은 경우에 사실 저는 이제 MBC하고는 그렇게 큰 인연은 없고 조금 나간 거에 불과했지만 MBC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할 때 이제 정리됐고 그 다음에 YTN도 이제 소유 관계가 바뀌면서 크게 바뀌면서 거기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사장이 새로 오면서 우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너무 과도한 보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러면서 막 사과를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에 대해서 미디어오늘이라는 신문하고 인터넷 신문하고 약간 얘기를 했어요. 저하고 이제 또 김모 평론가라는 사람 둘이 YTN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을 나갔는데 박모 변호사가 하는 거기서 하차를 하면서 얘기를 막 YTN 비난을 좀 했어요. 박모 변호사도 거기 안 계십니다. 다른 데 있는데 그거 막 그 비난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또 YTN의 TV와 라디오에서 거의 이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썰렁해졌죠.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 겪은 일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PD님의 알고리즘이 바뀐 게 아니라 한국 방송가의 알고리즘이 바뀐 거네요. 그죠. 구글은 가만히 있었는데 정권이 움직였다더라. 정도의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설명할 수 없는 건 있어요. 한겨레에서도 없어진 건 정권과 무관해요. 그거는 한겨레가 한겨레도 이제 뭐라고 하지? 다른 데는 편집국장인데 거기는 뉴스룸 국장이라고 하나? 그 인사가 바뀌고 바뀐 국장님이 이제 뭔가 새로운 뭔가를 해보고 싶은 사람 바뀌면 새로운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새로운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개편을 추진하고 인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인터넷 방송을 만드는 부서와 보도국 간에 뭔가 협력체계를 구축을 강화하면서 인터넷 방송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보도국으로 막 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터넷 방송을 예를 들면 한 주에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반밖에 안 남게 돼서 둘 중에 하나만 살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하나가 만들어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돼서 그 하나가 뭐냐 이제 제가 나오던 것이 돼서 양자택일 그리하여 현재 스코어 최종 결과만 놓고 보면 한겨레TV에는 김민아가 있던 자리에 국민의힘 대변인이 들어갔습니다. 양자택일 한겨레와 정부의 교감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시사아저씨를 뭐랄까요? 고향은 아니고 친정도 아니고 세파란 스튜디오에 옛날에 있던 그 세파란 스튜디오에 다시 불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시사아저씨가 여유가 없어서 우리가 못 불렀던 거라고 저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언제나 근데 그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점은 그거였습니다. 아 저는 이제 유튜브나 라디오를 들으면서 야 그래도 걱정했는데 왜냐면 김민아는 정말 자기 할 말만 하거든요. 남의 얘기도 별로 안 듣고 그런 거 치고는 상당히 바뀐 세상에 적응을 잘하는구나 리액션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그런 거 전혀 없던 사람인데 요즘도 보면 확실히 우리 예전에 예전 방송 저희 방송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보다 리액션도 충실하고 예의도 되게 발라졌어요. 아 제가 어디서요? 모든 유튜브에서 아 유튜브에서? 네. 누가 물어보면 답할 것도 준비해와요. 종종 네. 나름 예능감도 생기고 하지만 저는 그게 올바른 김민아 활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민아는 질문을 하나 한 다음에 그냥 계속 떠들겨 둬야 된다. 그 원칙에 맞는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아까는 저에게 놀랍게도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역으로 여쭤보셨거든요. 아니 문서 안 봤어요? 아니 정확히는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아 그리고 뭘 해야 되는 거냐 우리는 네. 왜냐하면 요 써 놓은 걸 보니까는 유형님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할 것처럼 써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확실해요? 내가 본다 지금? 아니 본인이 무슨 말 하라고 내가 길게 써놨구만. 아니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저한테 보낸 메일을 보니까 아 다른 프로그램들은 이 부른 사람한테만 말을 시키더라. 아 그렇죠. 나는 진행자가 말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아시잖아요. 저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 말을 많이 하려나 보다. 평소에도 그랬는데 더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살다 김민아한테 말 많이 한단 말이잖아요. 아니 그럴려나 보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말하세요. 아니 뭐 말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럴려나 보다. 첫 시간은 오늘 모처럼 보니까 레슬링 티셔츠도 입고 있고 각오가 지금 대단하단 말이에요. 아 늘 저거 입고 오시는 거잖아요. 늘 저거 입고 있어요. 교복이요. 헤어스타일도 레슬링 선수처럼 레슬링 혹은 엘리트 둘 중 하나거든요. 그것도 레슬링 티셔츠. 엘리트 레슬링인데 그거 엘리트 레슬링. 엘리트들이 정권을 잡고 있어요. 정권 말기적 현상. 지난번에 엘리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엘리트 아닌 사람이 정권을 휘둘러가지고 소위 저는 이렇게 부르죠. 최통령 리바이벌 관련된 이야기를 주말에 애정크 시간으로 다시 다룰 겁니다. 이거에 대해 제가 궁금한 것들을 첫 시간에 질문할 겁니다. 오늘 시간은 숨이 쌍관입니다. 시사하 씨한테 시작과 끝에 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난 이번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이런 일이 생길 걸 예측하셨나요? 시사하 씨는? 이런 일이라는 게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 아닌 사람의 국정 개입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죠. 제가 이제 대선 때 어떤 교수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윤석열 후보 되면 큰일 날 것 같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 플러스 여러 가지 자유민주주의니 많은 말씀하시는데 이 많은 말씀이 사실상 반공주의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면 뒤늦게 뒤늦게 반공주의화 돼가지고 와 그건 정확히 맞추셨네? 그때 이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저의 이제 작은 블로그에도 그런 얘기 많이 쓰고 했는데 반공주의화 돼가지고 뒤늦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퇴행시키면 그거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 막 했는데 그 교수님이 그 교수님도 나름 이제 한 좌파연 하는 교수님인데 교수님이 아 그냥 윤석열더로 하라고 해라. 그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랬더니 한 번 폭삭 망해봐야 된다. 그 공부 안 하는 자식에게 부모님이 하는 얘기죠. 주로. 뭐 그런 식으로 폭삭 망해봐야 된다. 이게 뭐냐? 그래서 아 상당수의 좌파 지식인들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감성을 기억해요. 망해봐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이제 이러고 말았는데 그런 식의 생각은 한 적 있었죠. 이거 크게 보수 정당 보수 정치가 한 번 크게 망할 것이다. 한 번 크게 무너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형태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쪽으로 폭주하거나 극단적으로 뭔가를 하거나 뭐 이래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 여사님이 여사님이 이렇게 모든 걸 뭐 이렇게 손을 대고 뭐 이래서일 거라고는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죠. 최순실 2.0이 나올 것은 예측하지 않았다. 제가 그게 늘 놀라워요. 한 번 크게 망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또 비슷한 방식으로 또 크게 망하는 루트를 택할 수가 있지 라는 게 신기하거든요.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되느냐 마느냐는 리더가 어떤 이제 이 인식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검사를 하면서 최총령도 수사를 하고 박총령 최총령 요절복통 사건을 다 수사를 하고 다 기소를 하고 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 수사를 할 때는 검사로서 아 이게 이러저러한 죄를 적용해가지고 기소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한 것이지 3자 뇌물죄의 아이디어를 본인이 냈거나 아니면 승인했습니다. 그러한 이제 죄가 이렇게 해서 구성할 수 있고 꼬린시킬 수 있어 이런 얘기 이런 생각을 기계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지 일이니까 한 것이지 진정 마음속 깊이 이거 나라가 이래서 되겠어 이렇게 걱정을 안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막 하고 있는 참이에요. 왜냐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통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이런 상황을 왜 내버려 두는가 스스로 대통령으로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대선 치를 때 뭐라고 그랬냐면 선거라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 선거라는 거는 패밀리 비즈니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패밀리 비즈니스가 뭐야? 보통은 오래된 우동집 아 우동집 만두집 가업 갈비집 아까 우리 수원 얘기했잖아. 네 그런 게 가업이죠. 아 한국은 뭐 모든 크기의 기업들이 다 가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만 음 그냥 여기서만 하는 패밀리 비즈니스 이 시간에 할 얘기할 텐데 정치마저 가업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일본은 그럴지 몰라도 근데 이 가업이라는 게 그러면 가업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예를 들면 열심히 가업을 하고 있으면 아들이 물려받는 것이거나 또는 그 집안이 다 예를 우동집이라고 하면 엄마 아빠 아들이 다 같이 우동을 만들어야 또 그게 가업인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아들이 안 만들고 있거나 뭐 이런 거지 어쨌든 디폴트는 만들고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선거가 패밀리 비즈니스면 통치도 패밀리 비즈니스일 수 있고 그렇죠?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된 대통령이고 그러면 통치가 패밀리 비즈니스일 수 있으면 통치가 가업일 수 있으면 뭐 여사님도 일정 정도 역할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아니면 이게 이해가 되느냐 지금 상황이 아파트 한 집에 사는 존재는 아내를 제외하면 강아지들밖에 없어요. 음 그러면 아내죠. 네.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최 통정 수사할 때도 진심으로 이제 이 범죄 행위를 국정농단 행위를 대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최소한 그 지적은 적확합니다. 그 범죄를 보면서 이 범죄의 본질이 무엇이고 피해가야 하는 건 무엇이다를 마음속에 새긴 적은 없는 것 같다. 우리 대통령은. 음. 완전 완전 관료였다라는 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공부해보고 어. 제3자뇌물죄? 좋겠는데? 어. 어. 이러고 집에 온 다음에는 아내가 무서우니까 어. 어. 하는 전혀 이제 연결짓지 못하는 삶이 이어졌을 것이다. 정치신이기도 하고 정치에 대해서 무슨 윤리의식을 가지고 들어오기엔 너무 늦게 정치를 시작했게. 너 학원이 와. 이번 주 애정클 예고. 어. 이번 주 애정클은 컴피티션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치킨이에요? 애정의 정치클럽이라고? 아. 왜 치킨을 생각해? 아무 생각으로. 저희 코너 이름입니다. 아 그래요? 클은 어디서 오나요? 뿌링클이요? 애정의 정치클럽이라고. 뿌링클로 바꾸자. 세상에. 뿌링클로 이름. 어. 어. 이번 주 뿌링클럽. 네. 뿌링이 이쁜 링크 풀클럽. 제1회 최순실 클래식 대회를 열거든요. 어. 네. 이 후보들 중에 누가 최순실에 가장 가까운가. 음. 를 논의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1. 유승균. 그러니까. 아니지. 나 같은 사람 목걸이를 못 받는 거죠. 얼마나 많아요. 1000땡도 계시고. 음. 네. 이 땡땡씨도 계시고. 이 명씨. 네. 그리고 명땡땡씨도 계세요. 진선미로 뽑는 거죠? 네. 어. 저희들이 지금 화요일에 녹음하고 있는데 이 명땡땡씨를. 명태균씨를. 에 대한 이번 주의 뉴스는 어디까지 가냐면. 오늘의 뉴스는 저희의 레이티스트는 안철수 의원이 나와서. 대선 때 단일화에 명태균이 개입한 건 아니다. 나는 잘 모른다. 부정하는 정도까지 왔어요. 여기와 관련해서 시사아주씨도 뭔가 대단한 지적들을 하셨더라고요. 다른 유튜브를 보니까. 아 그래요? 무슨 지적을 했어요 내가. 그 옆에서 되게 최경영 기자가 신나하셨는데. 그거 뭐였는지 나도 까먹었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말한 사람도 들은 사람도. 이씨. 이씨. 다 뭔지를. 다 뭔지를. 유초부는 정말. 다 뭔지를 모르는. 대단했다는 것만을 기억하고. 다 뭔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 정말 유튜브답다. 이게 유튜브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모니터링을 해버리니까. 명 씨가. 명 씨 얘기해요. 본질적으로. 명 씨 아저씨가.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뭐냐부터 사실은 이해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총체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시사아저씨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죠. 뭐. 뭐는 뭐냐. 무엇이냐. 브로커신 건데. 브로커. 그렇게 말하시면 기분 나빠하시고. 브로커라고 그러면은 기분이 나빠하고. 본인은 또 무슨 정책 책사라고 해야 된다. 컨설턴트라고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직함을 대시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여의도 부근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런 행동양식을 가진 분들을 보통은 브로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인들은 한국 정치는 로비스트라는 말이 그렇게 익숙치 않아요. 네. 브로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선거나 이런 거 치르려고 이제 후보 사무실에 있거나 이러면은. 브로커들도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의 이제 레벨과 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무실에 어떤 사람이 그냥 와요. 와서 내가 후보님 만나서 할 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를 막 해요. 내가 이 지역에서 몇 표 정도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영향을 갖고 있는데. 얼마를 일단 내시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이제 가시라고 하는 건데. 그러지 말고 가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거 이제 좀 잔탱이 드리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뉴스토마토라는 이 인터넷 언론사가 최초로 어쨌든 이 사안을 보도를 한 거잖아요. 지난주 목요일인가에 보도를 한 거잖아요. 네. 그 보도를 한 날 그 기사가 나오고 그 기사 내용이 뭐 A 의원 B 의원 그 다음에 C D 이렇게 나오고 MC가 나오는 기사예요. 맞습니다. 이 기사가 나오고. M만 이상했고. 네. MC만. M이 어딨어. 하필 MC였어. 이여야지. E. 하지만 문제는 이미 그 기사가 나가고 3시간 내로 ABCD가 누구인지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다른 데서 MC가 누군지 누군지 사실은 ABCD가 누군지 얘기를 이제 전에 듣고 다른 데 지나가다가 국민의힘에서 경남 지역에서 이제 선거를 준비를 했던 분이랑 얘기를 잠깐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날 오후까지는 그 국민의힘 분들이 완벽하게 상황 파악은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게 뭐지 이게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 전 주부터 사실은 무슨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하도 예고들을 하고 다니니까. 그렇지만 아까 시사하 씨와 제가 그랬듯이 다들 보고 까먹습니다. 네. 추석에 인사 다니느라 바쁘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고 있다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MC라는 분이 명 누구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경남 분인데. 아 맹태교에 딱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잘 알려진 분이에요. 이분이 기본적으로. 그리고 하는 일은 뭐냐. 이분이 뭐 여론조사도 한다 그러고 정치 컨설팅도 한다 그러고. 뭐 이래저래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 이분이 어떤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를 당선을 시키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예를 들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윗분들이랑 다리를 놔준다든지. 그다음에 지역에서 또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후보가 있다라는 걸. 그렇죠. 이 당선 가능성을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좋은 수단이 뭐예요. 여론조사 돌리는 겁니다. 여론조사 막 돌리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뭐 자체적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여론조사 기관에 컨택을 해가지고. 여론조사 발주해가지고 돌리고 이런 거 하고. 이분이 원래 그래서 지역 신문사도 차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지사 경남인지 뭐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홀패키지고 아주 티피컬한 케이스입니다. 잠시 후에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죠. 그렇죠. CEO는 내가 하고. 너는 보도국장을 하고. 너는 뭘 해. 이래가지고 또. 같은 팀이 있어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부터 Z까지. 거의 한 큐에 제공하는. 맞아요. 자 봐요. 그 지역 언론사는 돈이 됩니다. 어떤 때? 민선직들과 친해지면. 공공기관에 광고를 받기도 좋고. 그럼 정치인들하고 친해집니다. 여론조사를 돌리는 일을 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맡기지만. 질문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어느 사람한테 더 가중치를 줘가지고 조사하느냐. 이런 걸 정할 수 있는 힘은 의뢰인한테도 큽니다. 여론조사를 일종의 데스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한테 선이 끈이 닿은 정치인한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어떤 질문지와 패턴을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돌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언론사 가지고 있고. 여론조사 자기 마음대로 돌릴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언변으로 로비하고 다니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되게 많다. 이런 사람들. 실제로는 큰 회사들도 그런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자신이 플레이어가 나중에 되는 사람들도 있고. 군수 구청장이 되려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야에 있으면서 정치인들을 휘두르는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저는 여의도에 올라와 있는 급들만 그게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배웠습니다. 지역에도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비율이 다를 뿐 양당 모두의 그런 사람들은 얽혀 있습니다. 이번에 명태균도 마찬가지. 경남의 민선직 민주당 정치인들도 이 사람을 잘 알죠. 눈치 보이면 안 된다 정도까지의 인식도 있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얼마 전에 장르만 여의도인가요. 거기 최영두 의원이 나와가지고. 지금 창원 의원이잖아요. 지역민들도 당연히 다 알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민주당이 맥락을 잘못 잡은 거다. 별 거 아닌 일인데 곧 조만간 정리될 거다. 이런 식으로. 다 알 사람들은 아는 얘기인데. 괜히 트집 잡은 거다라는 걸로 딱 얘기를 끝내더라고요. 민주당에 유리하게 해석하자면 보수 정치의 일반적 문화를 고백해버리고 그것이 잘못됐음을 모른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더더욱이 적극적으로 많이 퍼져 있고 나쁜 줄을 모른다는 것까지 최영두 의원이 인정해버린 순간이었어요. 직접 봤기 때문에 저도. 실제 이 명 씨라는 분은 민주당이 잘 될 때는 민주당 쪽에도 이렇게 기웃거린 걸로 알아요. 경남은 몇 석씩 하고 지사도 하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서비스를 해줬다는 게 아니라 영업을 하려고 했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게 실현이 되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 어쨌든 그렇게 살아가는 분인데 지금 현실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런 분인 건데 지금 의심은 뭐냐면 이분은 김건희 여사랑 어떻게 알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랑 아는 것하고 김영선이라는 사람을 또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거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거냐. 옛 경기도 다선 의원을 이 따끈따끈한 자리로 내려꿔줄 수 있는 힘은 어떻게 생긴 거냐. 그렇죠. 그게 이제 핵심인 거잖아요. 그런데 추정하기로는 이런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하고 나서 정치를 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국민의힘에 와가지고 전국 단위에 경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전국 단위 경선하고 나면 또 본선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선거를 하려면 본인이 어떻게 다 그 모든 걸 조직을 꾸리고 뭘 이런 저런 것들을 다 하겠습니까. 특히 경선을 치른다는 거는 당의 조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알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당내 후보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럼 어떤 선수들 모든 걸 다 아는 베테랑 선수들이 들러붙어야 돼요. 윤석열에게. 그렇죠. 그러려면 각 지역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 큐에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게 브로커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이런 존재들이 사실 소중한 거거든요. 원스톱 사장님.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컨택을 하거나 이랬을 가능성도 있고 그 과정에서 사실 알게 됐을 수도 있고 알았으니까 취임식에 초대를 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의심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임식에 이분이 초대가 됐거든요. 실제로. 사진이 찍혀 있거든요. 네. 유튜버들을 초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리고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이 명씨를 초대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인 거다. 그렇죠. 한겨레가 이렇게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이 명태균 씨를 아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여사가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을 치르던 과정에 알게 됐던 것 같다. 우리는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제갈량이에요. 모든 게 다 나왔습니다. 1번 주제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다른 스토리들이 얽혀나가는 거죠. 이준석은 어떠했고 김영선은 어떠했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라는 분은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전국 단위 선거 치르거나 이럴 때도 예를 들면 경남 지역은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저하고 잠깐 얘기한 경남 지역에서 뭘 해보려고 했던 분도 자기가 어디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선거를 준비하려는 이러한 준비를 시작할 때 누가 와서 그 얘기를 하대요. 이 명태균 씨라고 있는데 한번 만나봐라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 한번 만나봐라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 동네는. 그러면 이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전에 뭘 했습니까? 2021년에 대표 경선을 치렀잖아요. 대표 경선 치를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드러난 사실들을 보니까 명태균 씨의 도움을 전당대회 때 받은 것 같은 거죠. 그렇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고. 누군가는 이걸 까놓고서 좀 공격적인 어휘를 쓸 필요도 있는 게 여론 조작에 가까운 여론 조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마법 유닛인 거예요. 정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버프를 이준석 당시 당대표 예비후보가 한번 받은 거고. 그리고 이분이 또 특히 또 김건희 여사하고 통할 만한 어떤 코드를 또 갖고 있는 게 본인을 역술인이라고 부르면 이제 안 좋아한다는데 또 그 분야에 대한 공부가 좀 있으시다면. 그래가지고 서로의 관심사를 얘기하면 또 잘 통하잖아요. 사람들이. 잘 통하지 않습니까? 술자리에서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 A와 B는 보통 이런 식으로 친해지죠. 나는 혈액형은 믿지 않지만 넌 MBTI가 뭐야? MBTI 뭐예요? 전 모른다 하니까. 영원히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유영은 은근히. 어허. 그래요. I와 I가 구분은 그건 할 줄 알아요. 그게 끝이에요. I인 것 같은데. 아니 왜 저 서로서로 이명수 기자가 이 사람이 이제 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를 터뜨렸던 그 인물이죠. 최근에도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 김건희 여사의 보수 미투 관련 발언을 이끌어낸 그 사람이죠. 그분이 얘기하는 거 보면 친해지는 방식을 되게 잘 알아요. 취재원하고 역술 관련된 얘기도 열심히 들어주고 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리고 듣다 말고 점술가의 패턴 영업 패턴 전략이죠.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들으면서 알아맞춥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준비된 프리셋을 꺼내서 내어놓습니다. 친해지는 데 쓰는 단어들을 꺼내면서. 그럼 당연히 역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처음에 명태균 씨의 이름이 알려지기 전에 역술인이라더라 라고 멀리 들어서 알고 있는 시사평론가들이 나타났던 거죠. 일단 그 관계에선 그게 키워드가 되니까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김건희 씨와 친해지면서 역술 얘기를 했다더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어쨌든 가까울 것이다. 가까운 것 같다. 가까웠던 정황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2022년에 지방선거하고 재보궐선거를 같이 합니다.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김영선 전 의원이라는 분이 원래는 고향 일산에서 지역구를 갖고 있던 의원이었는데 뭐처럼 이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명태균 씨하고 엮여 있었어요. 그때 이상하게. 엮여 있던 상황에서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시켜가지고 창원의창 재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창원의창 왜 하느냐. 거기에 의원이 도지사를 나가야 돼서 해야 되는데 이분을 여기에 공천을 한다면 공천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또 하나의 컨설턴트로서 하나의 또 성공 사례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리스크 있는 사업에 성공을 한다는 건 본인의 레줌에 아주 굵은 글씨가 되죠. 그렇기도 하고. 고향이 거창인가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이. 거창하고 창원은 또 멀다고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좀 말이 안 되는데. 되게 멀어요. 그런데 이렇게 꼬리를 한번 시키면 또 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브로커고 유승균을 당선시켰다. 그러면은. 제주 서귀포에. 네. 뭐 서귀포든지 어디든지.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덕분에 된 거 아니냐 당신이. 그렇죠. 그러면 나덕분에 됐는데 그 서귀포에 있는 어디 그 공공기관에 자리 넣어줘. 어디 내가 여기 데려온 젊은이 하나 못 꼬자주냐. 이런 거. 그렇죠. 서귀포에 도로 내야 되는데 도로가 허가가 이게 안 돼가지고 안 되는데 이거 하나 못 들어주냐. 뭐 이런 거. 유능한 브로커가 왜 무섭냐.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주면 다음번에 나한테 부렸던 마술을 다른 사람한테 부리는 서포터가 될 거거든요. 정말 실적을 걸고 실적을 싸는 사람인 거군요. 이적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수툴리면 나하고 유승균하고 찍은 사진 막 퍼트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데 무조건 당선시키면 좋은데 과연 그러면 김영선 전 의원을 어떻게 당선시킬 것이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지 않느냐. 내가. 이미 그때 제가 이제 국민의힘에 계셨던 분들 얘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명태균 씨가 엄청 팔고 다녔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이건 뭐 일부 보도에서도 나오죠. 통화를 들려주고 다녔다는. 엄청 팔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대요. 국민의힘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하나?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 있죠.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내가 성사시키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라고 그 당시에 안철수 캠프에 있던 최진석 교수한테까지 얘기를 해서 단일화 얘기하시죠. 그런데 안철수 캠프 쪽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직책에 어떤 적의가 있는 줄 알고 얘기를 해. 이래서 한 30분 만나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전에서 진 거예요. 처음 봤는데 난 처음 봤는데 명태균이가 누구야.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진짜로 비선적이었을 수도 있는데 사신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아무튼 간에 그런 것까지 할 정도면 참 밀접한 사이야 최고 권력하고 자랑할 수 있어 난 이게 좋은 거죠. 얘기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닐 정도였는데 그러면은 김건 여사를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는 거 이거 뭐 어려운 일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황을 보니까 그 당시에 국민의힘 내에 그걸 반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윤핵관 중에 일부가 반대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미 윤핵관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윤핵관의 분화는 시작금부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소위 말하는 장재원, 이철규 라인하고 권성동, 윤한옥 라인이 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 윤핵관들이 반대를 하던 때까지는 최고위층에서 정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김영선 씨를 공천할 거냐 말 거냐가. 그런데 뉴스토마토의 이후 보도를 보면 영태윤 씨가 그 얘기를 하는 녹취가 나오잖아요. 지금 대통령하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라고 하되 그러니까 이제 김영선 씨가 공천이 될 것이다. 기정사시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정리가 된 거죠. 윤성애 대통령이 김영선이야. 공천할 거야. 그 녹취가 지금 모든 유튜브를 다 떠돌고 있는데 들으시는데 중요한 해석 도구는 그겁니다. 저 사람이 뭔데 저 말을 하지도 중요하지만 그 끝으로 가면 답은 저 사람의 말이 오피셜 워딩이구나. 어떤 결정을 상징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오케이 사인 듣고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이 윤핵관의 일부 반대 이런 거를 뚫고 공천이 그리고 거기 연고도 없는데 그 정도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제가 그 경남 출신의 분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다소 부적절한 용어일 수 있는데 그 할머니가 여기 온다 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습니다. 결국 그게. 됐어요. 그냥. 그러면 평론가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러면 그 보궐선거를 그렇게 고려를 해서 꽂으려면 보궐선거 하나만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판이 아니다.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가 왜 비었다? 거기 누가 도지사 출마하려고 나가가지고 비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도지사는 또 누가 할 거냐를 두고 또 의견이 갈려고 거기도 복잡한 예관계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만 그랬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즉 이 보궐선거는 전체 지방선거판하고 하나의 판으로 같이 사고하지 않으면 퍼즐이 구성이 안 되는 퍼즐이에요. 100%예요. 우리 지선에서 제가 되게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충청북 도지사와 청주시장 주고받는다. 그리고 청주의 어떤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 그건 양자의 합의에 의한 거다. 울산 중국 국회의원, 울산 시장 왔다 갔다 합니다. 서로가 합의하에. 그런데 박완수 도지사 후보가 나가면서 저기 거창 출신 옛날에 경기도에서 재선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럴 리 없어요. 지휘학 정치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이례적인 케이스다. 그리고 박완수 씨가 이제 도지사를 하는 과정도 박완수 씨 민 사람과 안 민 사람이 있거든요. 또 권력 핵심에서. 그러니까 복잡한 이해관계인데 이거를 다 조율하려면 전체 판 하나의 판으로 놓고 보궐선거판하고 지방선거판 하나의 판으로 놓고 고려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심하기로는 김건희 여사를,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김건희 여사가 전체 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움직였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보궐선거뿐만이 아니고 2022년도에 이 보궐선거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방선거에 걸쳐져 있는 뭔가에 대해서도 여사님의 영향력이 있었을까? 이런 의심을 해볼 만한 얘기예요. 그렇죠? 신하주 씨가 예전에 없었던 장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뭐요? 뭐요 그게 또? 다음 질문을 할 필요가 없게 해주네요. 아 그래요? 다음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걸 광고를 넣고 합니다. XSFM입니다. 클렌징 화장품도 따로 쓰며 꼼꼼히 세안하는 당신 혹시 그거 아세요? 두피 모공의 크기는 피부의 2.5배 피지 분비량은 2배? 두피야말로 꼼꼼한 클렌징이 필요하다는 거 두피를 씻자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세 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영어 퍼펙트 25 초인류 글로벌 PC 브랜드 레노버에선 내가 원하는 컴퓨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XSFM에서 확인하세요. 레노버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을 어찌 그리 많이 들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숱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광고를 잠깐 하겠습니다 시사아저씨도 얇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잖아요 저는 처음 뵈서 판단할 수 없었는데 여러모로 붓고 늙었어요 보니까 확실한 건 저희 할아버지는 굉장히 이걸 좋아하십니다 아 좋군요 또 제주문은 저한테 요청하셨어요 매일 조금씩 잃어가는 방바닥에 떨어진 것만 봐도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시죠 액세스몰에 단연간 쌓인 후기를 통해서 더 이상 잃지 않는 길도 있을 수 있음 파시블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다 정도 이상 저희는 광고한 적은 없습니다 탈모 예방에 좋은 성분 아누카 사과 추출분말을 추가한 프리미엄 맥주 휴무입니다 비오틴과 10가지 아미노산 거기다 콜라겐, 아연, 엘라스틴, 비타민을 첨가한 진정한 프리미엄이니 한번 도전해보세요 액세스몰 최고의 베스트셀러 되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베스트셀러 액세스몰, 비오틴 많은 분들이 재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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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시사아저씨 문답인데 저는 질문을 아직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도 지금 벌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초적 상식 힘을 남용해보는 경험, 인간이 한번 해봤는데 세상이 바뀌지 않았어 나는 힘을 사용했다는 쾌감을 얻었어 혹은 다른 이득도 얻었다 그러면 결코 한 번에 그만두지 않습니다 모든 힘은 마찬가지 하고 많은 선거와 하고 많은 선거구 중에 김건희씨 다이렉트 메시지로 창원회창 김영선 한 명 꽂았을까? 라는 질문 집에 바퀴벌레가 한 번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도저히 그 밑에 있을 자리가 없어서 제스코가 설명해주죠 친구들이 벽에 더 이상 몸을 부비고 있을 자리가 없어서 튀어나온 거라고 무서운 설명을 해주잖아요 벽지를 뜯었더니 일본 총선에 꽃 붙여놓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붙여놓은 게 덕지덕지 붙어있었다 벌레와의 경험이 많으세요? 몇 번 있죠 자취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0대에는 많이 벌레와 살죠 저도 젊을 때 옥탑방에 살았는데 옥탑방 주인이 그 집주인이 옥상이잖아요 옥탑방이니까 거기 화분을 많이 키우고 있었어요 벌써 끔찍해요 벌써 끔찍해요 거기서 한 반년을 불을 켜고 잤습니다 재자연화 되셨구만 불을 끄면 안 될 것 같아서 불을 켜고 잤습니다 불 끄면 클럽이잖아요 천장에서 막 떨어질 것 같은 일이 뭐예요 그래서 한마리를 내보내봤어요 당선됐어요 지금 수준에서는 지방선거에 다른 뭐에 개입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그때 근데 이미 2022년에 또 이 모든 거에 개입을 하려면 마지막에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누가 이 도장을 찍어줘야 되느냐 당대표가 도장 찍어줘야 공천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국민 대부분이 기억 못하는 그 당대표 그때 당대표 이준석이잖아요 기억 못하는 당대표가 너무 많아요 아 맞다 지선 죄송합니다 김기현 말고 지선의 당대표는 공천장 직인을 찍는 사람은 당대표죠 그렇죠 이준석입니다 당대표가 이 사안을 모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2022년에 이런 판이었다면 모를 수가 없는데 게다가 게다가 지금까지 많이 나온 언론인들의 이야기로 취재 결과로 이미 다 알려져 있고 기록만 뒤져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명태균 씨와 친했어요 관계가 깊었어요 그 전부터 일단 명태균 씨랑 둘이 찍은 사진도 있고 네 요즘 명태균 씨가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무슨 밤에 나무 심는 사진을 그거를 또 올렸는데 명태균 씨 진짜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김부선 씨보다 백배는 무서워요 사진을 그렇게 자꾸 찍어놔요 그리고 나무 꽃나무 심는 거는 정말 야 아니 또 정작 이준석은 뒤에서 뒤에서 서 있고 나무는 전하람 의원이 심고 있고 그렇죠 너무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뭡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은 옆에서 코를 긁고 있어요 맞아요 나무조차 자기가 심지 않는다 극적극적 이준석 의원은 네 나무조차 천하람 의원이 몸빵한다 여튼 질문의 요지는 그때 지방선거 아니 그러니까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선이 치러졌으니까 재보선 몇 자리 안 되고 지방선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자체장을 뽑잖아요 그래서 의심이 상당히 되는데 이 의심이 되는 정황을 이준석 의원은 알 것이다 네 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니까 비적지근한 반응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입을 못 열죠 그렇죠 이준석 의원이 그 문자가 완결성이 떨어져서 그래서 얘기를 안 했다 그냥 안 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럼 사실은 그것보다는 본인이 들어갔을 때가 완결성이 이 이야기에 생긴다라고 보는 게 저의 추론인 거죠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언론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죠 지금 평론가들이 예측하는 시추에이션에 따르면 이 상황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앞뒤 정황을 보면 한동훈 당대표가 윤석열 부부에게 들이받았고 이준석 당대표는 반대로 했다라는 그림이 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올린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고기를 충심을 다해 열심히 판 사람이 되니까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근데 그거 말고도 이걸 인정하다 보면 그냥 월권이 개입하는데 예스맨이었다는 소리가 되니까 최대 범죄자가 될 수도 있어요 모든 면에서 불리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 이준석 의원이 억울하다고 한 게 뭐냐면 지방선거를 이겼다 이겁니다 지방선거를 크게 이겼다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당대표다 그런데 쫓겨났다 이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들은 얘기가 너무 억울했다는 얘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의원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경기도지사 징계 너무 화가합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한테 내가 다 이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버드생 다운 사고방식이군요 그런데 제가 이제 뒤집어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 혹은 윤석열 대통령을 움직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지방선거 판은 내가 짰어 제갈량이 짠 거야 아 그치 내가 짰다고 하래 짠 사람이 그렇게 시켰어 김갈량이 짰든지 나의 김자방이 짰든지 아무튼간에 네가 아니야 그런데 너네들 여기서 너네들이란 이준석 유승민 너네들이 그렇게 경기도지사 김은혜 공천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난리를 펴고 난리를 치고 당내 분열상을 만들고 네가 그리고 거기에 가서 김은혜 도와주지도 않고 뺀질거리는 바람에 진 거 아니냐 네가 충심을 다해서 더 열심히 개를 팔았으면 이겼던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시각이었으면 그런 얘기하는 게 좀 이해가 되잖아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타박을 했을까 어디까지 우리가 왔느냐 그렇다면 김영선 하나만 점지해 준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들이 조각조각 맞춰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재보궐선거에서 어쨌든 김영선 의원이 탄생을 했지 않습니까 영태균 씨는 오늘 보도 그다음에 엊그제 보도 이렇게 쭉 보니까 돈을 뜯기 시작한다 김영선 의원한테 그렇죠 그래서 반띵하자 그래서 반띵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세비 반띵 얘기는 우리 가난한 예전 정의당 의원들한테 듣고 처음 들었습니다 정의당 의원들은 세비를 반띵해서 당해도 돼요 당이 돈이 없으니까 정의당 때도 그랬대요 네 민주노동당 때 한 거 그대로 했습니다 진보신당도 했죠 근데 이건 반띵을 해서 개인을 줘 직함 없는 사람을 과외해가지고 명문대 가면 금대지 주는 그런 문화인 거죠 반띵하자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어떻게 공천받았냐 근데 보통 이렇게 나오면 정말 예를 들면 명태균 씨가 공헌한 게 없으면 안 주면 돼요 그렇죠 뭐야 이러면 되잖아요 파출소에 신고하면 돼요 뭐야 인마 이러면 되잖아요 나 국회의원인데 난 국회의원인데 뭐야 인마 나 국회의원이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줍니다 그렇죠 벌벌 떨면서 예 벌벌 떨면서 심지어 뭘 하느냐 그냥 또 직접 주면 안 좋아하니까 서랍에다 넣어놔요 그렇죠 서랍에 넣어놓고 이미 김영선 의원실에는 명태균 씨가 파견한 두 명의 명태균파 직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직원이 서랍에서 꺼내서 가져다가 명태균 씨를 줍니다 보좌진 9명밖에 못 뽑는데 그 중에 두 명이 내 편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김영선 의원이 그 직원한테 물어옵니다 우리 명본부장 화는 좀 풀렸어? 오늘은 사무실 온대? 그렇죠 물어봅니다 총독부죠 총독부 일종의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브로커가 해줬어도 브로커한테 누가 그렇게 하냐고요 의원이 그 브로커 뒤에 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렇게 하죠 당연합니다 이 브로커는 누구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해야 이게 얘기가 되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주면 선관위가 냄새를 맡고 선관위가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023년도 6월달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이미 돼 있던 기록이 있습니다 시사연 씨가 찾았어요 6월달에 선관위가 이거 조사를 하기 시작하고 12월달이 되면은 그 조사를 하고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빽이 김건희라는 빽이 있으면 이게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갑자기 또 창원지검으로 넘어갑니다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요 그리고 검찰에 넘어갔으면은 그게 적당히 좀 이렇게 잠재워져 있어야 되는데 2024년도 1월달에 기사가 나버려요 대뜸 그렇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를 받고 있다 선관위가 이거를 찔렀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 막 스토리가 나와요 다 A씨와의 돈 거래 내역 때문이다 이미 올해 초에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딘가에서 왜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 보여도 어딘가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여기서 어딘가라는 건 뭐죠 선관위의 어떤 직원들 어떤 검사들 어떤 기자들이 늘 하던 일을 했는데 처음에 취재하고 조사하고 하던 사람들도 이 정도 거대한 건지 모르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경찰 경남 검찰 선관위 받아서 했고 선관위가 던져주니까 검사들은 받아서 했고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다가 기자들은 받아 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건지 아닌지도 사실 몰라요 모르는 게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됐는데 나왔는데 기사에 보면은 A씨와의 돈 거래 때문인데 A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가 좀 나오는데 A씨라는 사람은 경남 창원의 유지 출신인데 경남 창원에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한다고 그러고 이준석 김건희 등의 신분을 과실을 하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다 다 나왔었네요 이번 주에 나온 얘기가 다 나왔었어요 명씨 아시잖아요 심지어 한국경제 단독이네요 네 그러게 나왔어요 그게 그런데 내가 명태균 씨면은 이런 기사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 그러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 어?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4년 1월달이 어떤 국면이냐 일단 이 전년도 12월부터 아주 지숭숭하던 때입니다 2023년 12월달에 어떤 일이 있느냐 김기현 대표 체제가 붕괴하고 그때 총선을 어떻게 치르니 마느냐 하면서 붕괴한 거예요 혁신을 하느니 마느니 하다가 그 다음에 누가 비대위원장 할 거냐를 두고 막 이러다가 TV조선이 한동훈이래 보도를 하고 실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무슨 법 앞에는 평등해야 되고 어쩌고 하면서 이거를 조선일보가 김건희 특검 조건부 수용론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화가 나고 뭐 이러던 시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정리하면 진짜 대단한 얘기인데 이 질문은 빼려고요 얘기 길게 할까봐 한동훈 얘기 나중에 하려고 한동훈 시작하자마자 사퇴 이게 진짜 웃긴 얘기인데 아무튼 그 시기인데 즉 이제 한동훈 표 공천이 시작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이던 때가 2024년 1월 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김영선이 이제 지금 내가 보궐선거에서 현역 의원이 됐으니까 그 지역구에 다시 도전할 거 아니에요 의창에 재선을 해야죠 근데 내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지금 나온 거예요 공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렵죠 공천이 안 되네 심지어 정치자규법 공천 안 주겠네 이거 근데 난 내 백은 김건희 여사잖아요 백이 김건희 여사인데 공천이 무조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뭔 자리가 다긴 날 거야 날 버렸나 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 씨가 정확한 타이밍인 거예요 상처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심이 되는 겁니다 나를 버렸나 이 양반들이 근데 이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게 된 걸 수도 있어 열심히 일하는 선관위 직원과 열심히 일하는 검사와 열심히 일하는 기자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걸 수도 있어 시사시의 추측은 뭡니까 명태균 씨 지금 명태균 씨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켜보자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지켜보자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김영선 씨가 공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명태균 씨 입장에서 근데 해봤더니 뭐라고 그래요 너는 안 될 걸 얘기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김영선은 공천이 안 될 걸 심지어 알려진 바에 의하면 명태균 씨는 아주 윗선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걸 김영선은 안 된대 공천이 안 될 걸 분위기 속에서 야 어떻게 해야 돼 김건 여사가 근데 그때 딱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거잖아요 김해로 옮겨 김해로 옮기면 몰라 그리고 뮤스트먼트 보도는 뭐 지원책도 마련해 줄게 네 라는 게 있다 지난주에 그 얘기가 처음 나왔죠 네 근데 이제 명태균 씨는 그런 건 없었다 라는 반론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햇살 같은 게시가 김건이 여사에게 때려왔다 그렇죠 그럼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약간 갈등됩니다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어디까지 내가 지금 의심되니까 날 버리려는 건가 김해로 보내버린 다음에 공천 안 주면은 그러면 닥쳤던 걔 되는 거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죠 본인 커리어에도 훼손이고요 그렇죠 김영선한테 그동안 공들여서 작업해놨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마지막 얘기가 뭐가 나오느냐 김건이 여사 쪽에서 얘기가 다시 오지 않습니까 컷오프야 컷오프 발표 날 거야 그러니까 빨리 옮겨 얘기가 이렇게 오면 야 그러면 지역구를 옮기면 그래도 살려주겠다는 얘기 같아 여론전에 선수를 쳐 컷오프가 됐다는 게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조금 더 험지로 간다고 해 그렇죠 빨리 보도자료 내 그래서 이제 야 빨리 그러면 기사 내라 기사 내고 그 기사를 김건이 여사한테 보고해야 되니까 빨리 작업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뉴스토마토 기사는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믿어보기로 한 거죠 김건이 여사를 믿어보기로 했는데 김해로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도 컷오프 됐잖아요 이건 버림받은 거예요 명 씨가 명 씨 입장에서는 진짜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명 씨 입장에서는 버림받은 거예요 지금 브로커 입장에서는 큰일 났습니다 네 내가 이대로 그러면 브로커 입장에서는 내가 이대로 죽습니까 내가 이대로 죽어야 됩니까 끈이 떨어질 것 같으면 고지곳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브로커는 브로커 자격 없죠 네 난 이렇게 죽지 않아 내가 죽더라도 하나는 내 안고 간다 김건이 여사 개의 폭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폭로로 가고 그러면 폭로 2호 폭로로 가면 국민의힘에서 공천 못 받죠 테러리스트로 돌변합니다 네 개혁신당으로 가는 거예요 개혁신당으로 가고 개혁신당에서 공천받는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김영선만 살리면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어쨌든 개혁신당에 개혁신당 몇 명 없으니까 이 지점이 저의 제3당 무용론의 요체 지점이죠 한국의 제3당 생겨봐야 이런 거 하는 곳이다 개혁신당 몇 명 없으니까 김영선 의원 한 명 굉장히 중요한 의원이 될 텐데 1번 줘 자유통일당 황보승이 봤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의원이 되면 의원이 되고 나서 예를 들면 수사든지 뭔지 오면 그때부터는 정치 탄압이라고 하고 들어누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개혁신당이 뭔가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혁신당에서 배치 달고 일단 이 상황을 돌파하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서 이제 폭로하는 거 걸고 텔레그램 메시지 있다 이 폭로를 하고 그다음에 폭로하는 대가로 김영선 의원 뭐 이거 비례 1번이든 3번이든 공천 주고 그 논의를 절에서 하고 나무 심고 네 개혁신당 얘기죠 꽃나무를 심고 내 생각에 여기서 약간 역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꽃나무를 몇 시에 심어야지 우리가 대박난다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아니면 그 새벽에 왜 힘들게 땀 흘리면서 꽃나무를 왜 심습니까 오전 4시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매우 비루한 만남이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개혁신당의 그 두뇌들이 명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이미지를 놓고 보았을 때 저 사람한테 1번을 주면 3%를 못 받는다는 건 탁월한 해석이었거든요 물론 그전까지 군기가 잡히는 계기가 있었죠 새로운 미래와 믿음을 가지고 만났다가 며칠 만에 헤어진 사건이 있었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조국혁신당이 등장해서 그 당시에 이미 몇 퍼센트를 받아갔고 근데 그것도 있었을 텐데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하기로는 개혁신당이 이거 가지고 장사가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도 한 것 같아요 왜냐 김건 여사가 심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공천이 결국은 안 되잖아요 누가 회방나서 한동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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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방나서 이게 장사 잘 되려면 어디 어디 누구 누구가 김건 여사가 공천한 사람들이에요 라고 한 다음에 우리는 그 공천 받으려다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걸 딱 까면서 텔레그램 메시지 까면서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나라가 김건의 나라입니까 이러면서 가야 되는데 그림에 한동훈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근데 한동훈 대표가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거를 누가 공천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건 여사 때문에 공천을 이 사람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이 창원하고 김해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장사하기가 뭐한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이 역공을 펼 거거든요 잘 팔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폭탄은 국민의힘이 반드시 그 선거 국면에서는 지금이야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됐지만 선거 때는 그 선거 때는 국민의힘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또 버릇 나왔다 이준석 또 저런다 뭐 이러면서 실제로 공천이 그렇게 안 됐는데 누구 얘기하는 거냐 김종양 씨 이런 실제로 공천 받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김건희와 사람 관계가 있다는 거냐 이러면서 그렇죠 역습당하거든요 고발하고 제가 볼 땐 그래서 접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이거 데미지 딜을 교환을 해봤는데 그렇죠 딜 교상 우리 쪽도 다친다 그렇죠 이거 잘못 먹으면 탈난다 네 이준석 의원이 말하는 완결성이 없다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안 했다 그래서 명 씨는 아 공중분해 되고 어떻게 되는 거냐 아마도 여러 가지 수를 물 밑에서는 이 수사를 꼭 하셔야 되나요 뭐 이런 걸 했겠죠 그리고 이제 용화책 용산 용산 차원에서는 그거 좀 있어봐 그러면 뭐 이 정도로 그래 그거 좀 있어봐 그러면 일단 어 나도 어떻게 해볼게 뭐 이 정도 오해하지 말고 있어 일단 뭐 이 정도 그 정도에서 일단은 왜냐하면 수사가 진행이 안 되어왔으니까 딜레를 시켜놨는데 뉴스 토마토인지 뉴스 포테토인지에서 갑자기 MC라고 그러고 이제는 명 씨가 다 또 알려진 거지 않습니까 수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제는 수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명태규 씨의 한마디 뭡니까 햇볕일 수도 있고 바람일 수도 있었는데 바람을 택하셨군요 진짜 컨셉 대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람이 이제 부는 거예요 명태규 씨한테는 이제 맞아요 네 이렇게 된 거다 얘기가 그럼 전투다 네 바람이 부는데 내가 어떡하냐 옷깃을 여며야지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물론 어 싸우자라는 말을 크게 할 때가 물밑 협상을 가장 많이 할 때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기엔 지금은 명태규 씨쯤 되면 알 거예요 난 지금 전화통화 하나 못하는 진세다 라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람 얘기도 그냥 그래 컨셉 중이군 이러고 넘어가려고 그랬다가 아 싸울 카드를 좀 더 내놓겠구나 시간을 봐서 라는 정도의 예측은 했습니다 브로커 망했습니다 브로커 뭐 이거 어떡합니까 브로커는 망했다 지금은 열심히 본인 페이스북에 뉴스토마토 기자들이랑 주고받은 문자 이런 거 올리고 뭐 그러고 있던데요 자기 선에서 정리를 하든가 뭘 헤쳐나가지 않으면 완전히 버림을 받겠죠 권력으로부터 이 명 씨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꼬리 자르기가 되는 건인지는 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권력의 대응이라는 거는 명 씨가 허풍을 떨었습니다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계속 그리고 이거 별게 아닙니다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안 되는 건이 되는 거죠 명 씨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수많은 미디어에서 명태균 씨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놓쳐버리는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명태균 씨가 나라를 뒤흔든 게 아니에요 그 표현은 잘못됐어요 명태균 씨가 움직일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실제로 휘두른 힘이 무엇이냐 그 힘은 법대로 하면 누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냐 당원 이 문제에 천착하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명태균 씨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사도 예를 들면 수사가 주요 변수로 등장한다 라고 하는 이 그림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전제하면 지금 뭔가 수사를 한다고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돈 얘기를 하면서 김영선과 명태균에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런 건데 진행이 됐어야 될 수사를 누군가 딜레이시켰다거나 또는 수사를 어쨌든 공천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변수로 활용했다든가 이랬다면 그럴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여전히 이런 정황들도 여사님이 어떤 대단한 또 이러한 위력 최고의 권력의 어떤 그러한 움직임을 방증해주는 그러한 정황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그 세상병사건때 이종호씨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물 빠지듯이 네 지면이 천천히 드러난다 무슨 구조였는지 천천히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 시사회씨가 그 기사를 발굴해내셨고 김영선은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때 A씨였던 지금의 MC 지금의 명태균씨도 수사를 이미 받고 있었다 공천은 누구의 힘으로 이러이러한 공천들을 하였는가 에 대한 것도 선물세트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예를 들면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강서구청장이 어떻게 나갔나 혹은 우리의 빨간 옷을 입은 안철수 의원은 왜 대선 기간 동안 그렇게 전쟁포로 같은 표정으로 사이드에 계속 서 계실 수밖에 없었나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했는데 단일화 서류를 서로 단일화를 발표한 다음에 단일화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이 안 갖고 가니까 안철수 씨가 그 서류를 들고선 저기 이거 필요 없으세요? 이런 사람을 축하하면 원래 성대보살 많이 하시나요? 슬픈 장면 늘었어요 그 뒤부터 피주머니처럼 매달려 다니거든요 이해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이해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곧 늦거나 빠르거나 언젠가는 한 줄의 이야기가 들어서 밝혀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했던 질문은 저도 이제는 할 필요가 없어진 게 저는 오랫동안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에 짐벌론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던 일들이 덜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 프로스를 통해서 검사들이 화를 내라 라는 걸 권하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들킨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검찰이 분란을 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서 이 타이밍에 여론이 잠잠하게 하는데 도움을 줘보자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최초의 윤한 갈등이 그런 것의 일환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길게 했었어요 근데 권력이라는 게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싸우는 척을 해도 팀플이 맞아요 프로레슬링처럼 근데 프로레슬링도 돈 많이 벗는 사람들끼리 하면 나중에 뒤에서 엄청 싸우거든요 마음에 안 들게 굴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처음에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만 해도 저는 대통령 내외가 V0 V1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믿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믿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도 심지어 말리고 싶었으면 말릴 수 있지 않았을까 정도의 의심도 해요 다만 지금은 완전히 아니다 지금 올라서셨군요 복귀를 해보니까 저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생각을 해봤지만 복귀를 해보니까 시작할 때는 비대위원장 시작하기 하루 전까지는 하루 전도 아니야 한 일주일 전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시작하기로 한 날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하기로 한 날 성렬하트가 몬트리올 스크류 잡을 당한 거예요 그래요? 몬트리올 스크류 잡이요? 현실 속의 배신 뭔가의 기술 1996년 11월에 있던 일이죠 훈훈 마이클스한테 당했다 라고 생각한다 성렬하트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여사 맥맨한테 침을 뱉었어요 아 성렬하트가 성렬하트가 생각한다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성렬하트는 잘 못 잡았네 아 그죠 훈훈 마이클스한테 아 어 지금 벨 치면 안 되는데 그래서 TV조선 맥맨 이런 사람들한테 아 그렇죠 침을 뱉고 그렇죠 뭘 부시고 뭐 이런 거다 아 그죠 그게 박근혜 당시하고 좀 없던 이야기죠 조선일보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선일보와 윤석열 정부 사이에 교감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진짜 웃긴 건데 그 박근혜와 조선일보는 전쟁을 치렀거든요 아 그렇죠 그 다음의 결과로 탄핵에 큰 도움을 주죠 조선일보가 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 최초의 조중동의 말을 윤석열이 잘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축복을 내려줬다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정부와 조중동이 혼연일체가 안 됩니다 조중동이 말이 안 통하는데 이러기 시작합니다 말이 안 통한다 말을 말이 듣는다 안 듣는다 수준이 아니라 말이 안 통하는데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막 노골적으로 이제 막 표현하기 시작하는 기점이 언제냐면 아까 얘기한 김태우 씨 때요 김태우 공천 강서구청장 네 그때 졌잖아요 졌을 때 그때 그걸 지면서 사실은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총선 지겠다라는 게 크게 어쨌든 기류가 확산된 거잖아요 조선 동화가 극구 말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시기 그렇죠 그리고 말렸을 때 황교안 체제의 자유한국당에서 한 번 진 다음에는 황교안이 알아서 물러났거든요 조선일보가 너네 이렇게 망해해서 망했을 때 바로 그 다음 리액션을 취했어요 자유한국당마저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총선 뒤로부터 이렇게 하면 안 돼도 아니고 아유 그래 그렇게 한번 어디 해봐라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았나요 근데 이게 아주 어떤 어떤 상황이 쭉 이어졌냐면 조선일보가 그래서 야 뭐야 이게 10월 재보선 이렇게 지고 네 이런 게 어딨냐 이 사람이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 사면 이 사람을 사면시킨 다음에 바로 꽂아가지고 무조건 된다고 여러 반대 속에서도 우기고 선거를 치러놓고 왕창 졌는데 아무도 책임 안 지고 뭐 잘했다 그러고 서로 이 뭐냐 이게 망한다 이렇게 가면 총선을 그 얘기를 막 합니다 한참 해요 그러면서 대통령 욕을 막 하고 그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서 대통령 흉을 막 봐요 이게 뭐 하는 거냐 뭐 뭐 이걸 한참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국면들 무슨 뭐 김기현이 사퇴를 한 해만에 인요한으로 혁신을 한 해만에 이런 모든 국면 속에서 조선일보라는 신문은 뭔가 혁신해야 한다 뭔가 누군가 물러나야 한다 누군가 불출마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뭔가 막 던져요 막 아모라 막 던지는데 그러다가 분위기 제가 묘하다고 생각한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결국은 김기현 체대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할 거냐 얘기는 처음에는 안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 누가 한다 누가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TV조선이 갑자기 단독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 뭐 유력 뭐 이런 걸 써요 TV조선이 단독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 난 깜짝 놀랐어요 현직 법무부 장관이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간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새롭지 않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거는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는 안 되는 게 없어가지고 하나도 충격적이지 않은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나 이런 데 다 영향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여당의 대표로 바로 직행을 하는 게 말 나올 일인데 함부로 하느냐 이거를 그러네요 너무 자연스럽게 뭐 한다고밖에 없지 뭐 다른 당이 직권했으면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단독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때 TV조선 등등이 보도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동훈이라면 나도 믿고 맡겨볼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이라면 나에게 하지 못할 말도 가강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더라 뭐 이런 걸 막 써요 그러면서 문에 넣어도 안 아픈 한동훈이 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막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실제 이제 법무부 장관인데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제 하는 것처럼 대답을 한 날이 있어요 근데 그 하는 것처럼 대답을 하면서 그러면 그때 또 뜨거운 쟁점이 뭐냐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뜨거운 쟁점이거든요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는데 법 앞에는 뭐 하여튼 평등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그게 그 다음날 조선일보에 대문장만하게 뭐라고 실리냐면은 김건희 특검법 조건부 수용으로 실려요 저는 그걸 메시지다운 메시지라고 보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거기서 실기했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지다운 메시지라고 보기엔 너무 물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합시다 서른 전병원 이낙연 조응천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온도 그 정도는 돼야 이게 갈등이다 저 사람은 검찰이 와서 국회의원을 잡아간다고 해도 오케이 해준 사람이다 대통령을 잡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저건 반기를 든 게 아닌데 근데 그 워딩만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했던 말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평론가 입장에서 아니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조선일보는 이걸 척하면 척으로 조건부 수용으로 기사를 쓰느냐 조선일보에 아주 강한 바람이 들어간 것이거나 아주 훈수를 둔 것이거나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때 잘 복귀를 해보면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되기 직전에 또 TV조선이 뭘 자꾸 보도를 하냐면 앞으로 비대위원장이 새로 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공천 판을 짜야 된다 이런 보도를 막 해요 근데 이제 그 보도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공천에 판을 짜고 있는 녀석들이 잘못됐다 그 녀석이 누구냐 뭘 알고 있는 거다 지금 인재영이 미원장을 하고 있는 이철규 의원이다 그리고 대통령하고 술을 먹었다고 동네방네 광고를 하고 다니는 박성민 의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박성민 의원이라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 소통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V조선은 이렇게 보도를 해요 그 녀석들은 aka 대통령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공천 판을 이철규, 박성민이 지금 짜고 있어서 문제인데 TV조선이 보기에는 그래서 수도권에서 망할 것 같은데 이철규는 윤핵관이고 박성민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의 침고를 자임하면서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 소통을 하고 있다 TV조선은 이렇게 보도를 해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하냐면 박성민 의원이라는 사람은 그 전년도에 재보궐선거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 김태우 공천을 마지막까지 주장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을 얘기를 해요 또 한 번을 보도를 또 해 또 판을 바꿔야 된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오는 게 유력해진 다음 유력하다고 보도한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 가장 큰 과제는 뭘까요? 뭐냐? 공천 판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철규 인재형위 위원장과 박성민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백전백패할 게 뻔한 판을 이걸 바꾸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공천에서 배제해야 됩니다 이철규 박성민이 주도한다는 건 이철규 박성민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제우스를 를 갈아치우자라고 TV조선은 소리를 내지 않고 소리를 낸 것이다 이철규 박성민이 주도하는 공천판을 바꾼다는 것은 이철규 박성민을 통해서 지금 공천에 개입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개입을 못하게 하자라는 얘기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죠 이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제우스 두 새끼들 내 얘기하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철규는 대통령의 측근이고 물론 대통령 측근이라는 거는 여사님의 측근이기도 하죠 박성민 씨는 김건 여사와 소통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 기사에 써놨다고요 판동원이 와서 이 사람을 정리해야 해 기사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TV조선은 이제 뉴스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 이 글이 아니잖아요 진행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행자가 누구냐 박정훈 박정훈 지금의 친한계 의원이라고 하는 박정훈 의원이 나와서 아 그렇습니까? 뭐 맞장구를 막 쳐요 또 기사가 나와서 브리핑을 하면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야 되겠네요 뭐 이거 해 그 이거를 이제 하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 한동훈 유력하고 TV조선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유력 보도하고 지금 박정훈의 박정훈 기자의 그 기자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철규 박성민을 구체적으로 짚으면서 이 사람들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리포트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놨던 겸해하고 조선일보에 이것은 특검 조건부 수용이야 라고 하는 해석 요게 TV조선과 조선일보 하고 한동훈 측의 교감이 전제돼서 나온 것일까요? 아닌 것일까요? 저는 전제돼서 나온 거 아닌가 이제야 생각해보면 저도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TV조선들하고 또는 조선일보 측하고 한동훈 측하고 자 비대위원장 이번에 당신이 가셔 가셔가지고 아무래도 이 대통령하고 여사님이 이번에 공천 개입해가지고 완전 총선 망칠 것 같으니까 당신이 가서 정리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한동훈이 내가 진짜 가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당신 아니면 누가 합니까? 한동훈이 알았어요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기에는 요런 정황들인데 웃긴 거는 요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조건부 수용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12월 20 22일인가 뭐 그래 아무튼 근데 이제 12월 24일날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날 이관섭 당시에 정책실장이 죄송해지 정책실장이 KBS 의료진단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특검은 그거는 지금 아주 정쟁용이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안 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12월 25일날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근데 당정 여비를 합니다 그때는 비대위원장이 없어요 당정 여비를 하니까 윤재욱 원내대표가 가요 그 당시에 윤재욱 원내대표가 가고 그 다음에 총리가 오고 그 자리에서 당정 대협의자 대청객실에 누구 오고 해가지고 어떤 특검이든 우리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뭐 조건부 수용이든지 간에 무슨 무슨 뭐든지 간에 독소조항이든 간에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안 하기로 했다 입장 정리를 딱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26일인가에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취임을 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했을 때는 이미 당이 조건부 수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어진 거예요 이미 그때 한동훈 방지장치 그렇죠 방어를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때 이미 방어를 했고 그 다음에 12월 28일날 김대기 비서실장이 갑자기 없어집니다 잘려요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 얘기도 한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습니다 왜 잘렸는지를 우리가 아직 모르는데 28일날 김대기가 잘리고 원래 이관섭 실장이 그 당시에 정책실장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 달 전까지는 국정기획수석이었거든요 국정기획수석인데 야 모처럼 이 사람 잘 써보자 정책실장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김대기 비서실장을 교체할 생각이고 그 다음 후임으로 이관섭 비서실장을 시킬 생각이었으면 정책실장은 안 갔지 이 사람이 바로 국정기획수석에서 비서실장을 바로 갔겠죠 근데 중간에 정책실장을 시킨 다음에 한 달 만에 왜 비서실장을 시킵니까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인사잖아요 다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김대기를 내보내야 되는 그렇죠 김대기 나가 이런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JTBC가 보도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일주일도 안 돼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사퇴 라고 했단다 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 한동훈 내 김건희의 혈투가 시작돼 있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이 프로메테우스 자식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심팔 내린 거죠 이때 이미 이러고 있었다 너 이상한데 신탁 받았어 지금 비계를 줘 그러면서 이때 무슨 이러면서 1월 중순쯤 되면 무슨 앙투아네트 얘기 나오고 김건희 여사가 이미 12월 말부터 그 난리가 났는데 김건희 여사가 제가 사과할까요 뭐 이거 문자 보내고 그리고 공천 얘기는 또 물 밑에서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 난리가 났던 거예요 이미 이 상황에서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미 김건희 대 한동훈의 혈투가 이렇게 시작이 됐으면 윤석열 대통령 사랑꾼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한동훈 이 자식은 안 돼 그러면서 주변에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 교환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주변에만 보여주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봐봐 김건희 여사님께서 이렇게 보냈는데 이 자식은 답도 안 해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느냐 보여주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때 그러기 시작했다 이게 이미 그러고 있었다 이미 전쟁 중이었다 이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누가 뭘 한 건지를 떠나서 근데 이 말씀 왜 드렸느냐 한동훈 조선일보 간에 제가 볼 때는 일종의 협약 이번에 김건희 여사를 정리하자 이게 있지 않았으면 상황이 이렇게 되느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윤석열의 시각에서 한동훈과 조선일보 그룹이 짜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으면 얘기가 이렇게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그 전에 원래는 진짜 반윤인가 같은 얘기를 하셨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저도 같이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때의 뭔가 진짜 반윤일까라고 했었던 근거는 실제로 한동훈이 뭔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였잖아요 그 근거가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왜 그때 움직일 수 없었었는지가 이미 그런 상황이었다는 게 이해가 되네요 제가 그 시사지씨에 비해서 조선일보나 TV조선일를 열심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니 근데 그때는 열심히 봤는데도 그 해석들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들 중에도 사실 답이 있었는데 제가 해석을 못했던 것도 있었던 거예요 일단 이제 곧 끝내야 되니까 보세요 질문 두 개 했는데 한 시간 찍혔죠 끝나는 거예요 이제 아니 잠깐 내일 또 할 거 다른 거 할 거 다른 거 일본 총리 얘기도 해야 되잖아 작년 가을을 전후해서 작년에 강서부총장 재보선을 전후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한국일보처럼 굴기 시작했습니다 정권을 대하는 말들이 그냥 거칠어졌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조선에 대해서 조선은 기사와 칼럼으로 정치를 한다 근데 정치를 안 하고 화가 난 정직한 언론인처럼 칼럼을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아 이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뜻이구나 지령이 내려지 신탁이 내려지지 않는다 내가 움직일 수 없나 보다 이제 조선일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TV조선을 제가 이제 장모님이 틀어놓으신 걸 어느 순간 보다가 그 유명한 기사와 마주칩니다 한동훈 팬클럽 폭증 근데 그 폭증이 만사천명? 뭐 이랬어요 지금 팬클럽 만사천명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폭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 그럼 아이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어? 한동훈하고 뭔가 거래가 있네? 뭘 좀 트셨네? 두 가지죠 정권과는 선이 끊겨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죠 조선일보는 조선일보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않았으면 박근혜는 탄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이다 근데 조선일보는 탄핵을 원하지 않아요 이번에 탄핵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김건희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 김건희를 내보낼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탄핵을 시킨 다음에 다시 게임을 하려고 그러면 한동훈 같은 뉴페이스가 있을 수도 없고요 홍준표로 이길 수도 없고요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없어요 한 번 괴멸할 거예요 그걸 조선일보는 죽어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첨언을 하자면 어차피 이 주제는 더 얘기 안 한다는 거니까 첨언을 하자면 그래서 실패했잖아요 결국 총선을 졌잖아요 한동훈이랑 이렇게 짜가지고 김건희를 정리해서 총선을 한 번 이겨봅시다 했는데 졌잖아요 져서 크게 상심했잖아요 어떻게 정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최근에 조선일보가 이렇게 썼습니다 양상훈 주필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김건희 여사님 이준석 한동훈하고 화해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화해를 좀 시켜주세요 제목 윤 대통령 위해 김 여사만이 할 수 있는 이유 네 그렇죠 진심 어떻게 저희가 이대로 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권 재창출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지도 쓰고 실제로는 협박이죠 그래야 우리도 살지만 당신도 살아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냐 이런 거 써가지고 다 망치고 김건희 여사님 이러고 뭐냐 또 막 화내다가 한동훈으로는 못 이긴다 또 막 쓰다가 최근에는 또 한동훈 대표가 뭘 할 것 같으니까 인터뷰 일면에 시키도 하고 지금 막 약간 어떡하지 왔다 갔다 해요 이런 분위기거든요 맞아요 한동훈에 대한 태도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한동훈이 정말로 정말 쿠데타나 반란을 일으키는 정치적 쿠데타나 반란을 일으키는 길로 간다면 조선일보는 지원할 겁니다 지원합니다 성공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때 대단할 겁니다 그러면 정확히 윤석열을 메이킹하던 때와 똑같은 작업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나 그게 뜻대로 될지는 뭐 알 수 없는 일이죠 아 물론 그렇습니다 네 한동훈 씨의 담이 그 정도가 그 정도로 커질지도 뭐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은 이제 김대중 주필이 하는 이야기가 유효하긴 하지만 그래도 세상을 예측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양상훈 씨의 글은 은근히 밀착돼 있어요 그게 저도 그 칼럼을 열심히 본 이유였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하고 다시 한 번 똑같은 결론입니다 물밑 소통 창구가 끊긴 지 오래됐다 그래서 언론인이지만 그전엔 정치를 조용히 했을 텐데 하는 수 없이 지면을 빌어 내 말을 하도 안 들으시니까 조선일보가 익십을 당한 거죠 제발 들어달라 라고 원래대로면 공개하지 않았을 전략을 다 공개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많은 판과 얼큰 들어가서 읽히게 되었다 저를 불렀을 때 각오를 했어야죠 처음과 말이 다르세요 우리 아버지가 들려준 최고의 명언이 다시 떠오르죠 안보는 궁금한데 보면 짜증난다 목요일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시사아저씨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답을 길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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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